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약과 관련된 꿈은 치유, 건강 내면의 문제 해결을 상징하며 종종 꿈꾸는 사람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대한 신호를 나타냅니다. 약은 현실에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꿈에서 약이 등장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돌봄, 치유,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가 드러나곤 합니다. 약을 복용하는지, 약을 처방받는지, 또는 약을 주고받는 상황인지에 따라 꿈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은 꿈에서 보통 자기 돌봄, 치유, 또는 정신적 감정적 문제의 해결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고자 하거나 스스로의 건강과 상태를 점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 약이 질병의 치료를 돕는 도구라면 꿈속의 약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강한 무의식적 바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약을 복용할 때는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며, 약을 거부하는 경우는 반대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거나 외부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약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있거나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곧 자신의 건강 상태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를 상징합니다. 만약 약을 복용하며 편안함이나 안도감을 느낀다면 이는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약을 복용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낀다면 이는 현재의 상황이나 해결책에 대해 반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의 효과를 믿지 못하거나 복용 후 불편함을 느낀다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제시된 해결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약을 처방받는 꿈은 외부로부터 도움이나 조언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어떤 문제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다는 무의식적 바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이 마음에 들고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방된 약에 대해 의심을 가지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외부의 도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거나 해결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약을 구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문제나 건강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반영합니다. 이는 현재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약을 구하는 꿈은 현실에서 스트레스 해소나 긴장 완화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약을 찾지 못하거나 약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나 난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면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을 주거나 받는 꿈은 대인관계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약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이는 꿈꾸는 이가 주변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약을 건네주는 경우 이는 해당 인물과의 관계에서 보살핌이나 배려의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약을 받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 필요한 도움을 얻고 있으며 이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을 받는 꿈은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약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내면 문제나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거나 처방받는 꿈은 자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불안이 많은 상태에서는 약 꿈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약 꿈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약을 찾거나 처방받는 꿈은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나 조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해결책을 얻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약 꿈은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살해 일 건강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약을 복용하는 꿈 한 사람은 최근 몸의 건강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약을 복용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꿈은 그의 무의식이 건강에 대한 염려를 반영하며 약을 복용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는 건강관리를 시작하고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살해 이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로 약을 처방받는 꿈을 꾼 사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사람은 꿈에서 자신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를 나타내며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려웠던 관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살해 3.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약을 구하는 꿈을 꾼 사람 중요한 결정을 앞둔 한 사람은 꿈에서 약국에서 약을 찾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약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결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 꿈을 통해 그는 현재 상황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결정을 내리는데 신중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약을 받는 꿈 신변에 좋은 일들이 가득할 꿈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을 받거나 이로운 계약이 무난히 성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감기약 먹는 꿈 그동안 의기소침했던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약을 얻는 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사약을 먹이는 꿈 손해를 생각하고 있던 일이 반대로 큰 이익이 되어 돌아오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독약을 먹고 자살하는 꿈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기발한 성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밤에 약국을 가는 꿈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게 될 수 있으므로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꿈입니다. 설사약 먹는 꿈 누군가에게 귀찮은 부탁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에게 약을 받는 꿈 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에게 약을 받게 되는 꿈은 질병을 앓고 있다면 건강을 회복하게 될 길몽을 의미합니다. 아스피린을 먹는 꿈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이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약받는 꿈 건강이 회복이 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신다면 사업 자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약국에서 약 사는 꿈 근심 걱정이 해소되고 약간의 돈과 재물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구해오는 꿈 생계비나 사업장의 방도 등이 생기거나 어떠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약국을 보는 꿈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청택했던 일이 성사가 되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상처에 약 바르는 꿈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나 원하던 목표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병에 약이 가득 차 있는 꿈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식을 하게 되어 크게 고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병이 가득 찬 상자를 얻게 되는 꿈 상자 속에 가득 차 있는 약병을 얻게 되는 꿈은 과식을 하게 되거나 담배나 술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약병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꿈 생계비를 구하게 되거나 학문적 자료를 얻기 위해 애쓰게 될 것입니다. 약사가 약을 주는 꿈 횡재수와 행운을 의미하는 꿈으로 조만간 좋은 선물을 받게 되거나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게 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약을 먹고 두통이 사라지는 꿈 자신이 현재 계획 중인 일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잘 풀리게 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만약 수험생이 이 꿈을 꾸었다면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합격하게 되거나 성적이 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병이 낫는 꿈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나 기관 단체에서 탈퇴를 하게 되거나 진행 중인 일을 정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약을 먹고 병이 완쾌되는 꿈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하게 될 꿈입니다. 약을 먹고 속이 편안해진 꿈 그동안 정신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말끔하게 해소됨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전염병이 낫는 꿈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나오게 되거나 재정비를 해야 할 일이 생겨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약을 먹는 꿈 생활의 활기를 찾게 되어 지금보다 더욱 의욕적으로 일을 해나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약을 사는 꿈 위기의 순간에 해결 방안 등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약을 얻는 꿈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약을 조제하고 처방하는 꿈 진척이 없던 학문이나 사업 등에서 방도를 마련하게 되거나 여러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약을 처방해주는 꿈 어떤 책임을 부여받거나 시정 요구를 듣게 될 징조입니다. 약초를 먹는 꿈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약탄기를 보는 꿈 현재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왕이 내린 사약을 받아 먹고 죽는 꿈 일이 잘 성사가 되고 명예를 얻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 먹는 꿈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윗사람이나 상사에게 지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약을 받는 꿈 지병이 있는 사람이 이 꿈을 꾸었다면 건강이 호전되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에서 귀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병들어 약을 먹는 꿈 비중 있는 일을 맡게 되거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꿈입니다. 하얀 알약을 보는 꿈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고 많은 사람에게 호평받게 될 꿈입니다. 환자가 약을 먹는 꿈 건강이 점차 좋아지고 질병이 호전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얀 알약을 suction